출발! 드디어 눈이 내렸군요. 겨울 여행을 위해서 예비 훈련 나왔습니다. 네 지금 강아지 두 마리가 눈싸움 중입니다. 누가 우리 일진 아무도 모릅니다. 네 강아지 한 마리 눈 맞았구요. 지금 빨간 강아지 눈을 뭉치고 있습니다. 공평이 시베리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엄청 찬바람입니다. 나를 사이처럼 짜요. 바까맞지마! 봐라 내가 산 꼬마! 진짜 산 꼬마! 봐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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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때 추워? 시간이 안나와 사진이 도리야 널 봐! 스노우! 꼬망이 지금 선 동상 얼기 집집입니다 동상당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꼬망 불그레 투원으로 지금 눈사람 마이크로 눈사람 만들고 있습니다 служба 마지막으로 역시 오빠로 너 엉덩이 다 까져 뭐가 괜찮아 너 바지 안 사줘 나무가 엄청 미끄러워 아쉬울 때만 착하고 아쉬울 때만 착하고 아쉬울 때만 착하고